Q. 아, 옛날 생각은 왜 났지? 니가 어떻게 여기있어? 뭘 꼴아봐 가온아 도망쳐 어디 마음대로 도망쳐야해 가온아 넌 할말 없어? 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런데 늦었어 가온아 고춧가루 하하하하하하 자 바닥 자리 들어와 네? 너희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학교에 좀 좋지 않은 일이었어 넌 동요되지 말고 원래 하던대로 자연스럽게 학교생활 계속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나 살았으니까 다행이야 뭘 봐 정말 다행일까? 방반아 방반아 나 좀 도와주라 나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빨리 가봐야돼가지고 이제 끝났겠지? 나쁜 애가 죽었으니까 상관없어 난 잘못한거 없으니까 다행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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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일까?